고용 해양보드 엑스포 성공적인 유출을 아 멋있습니다 풍둥이 하늘 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은 풍선이 대천해수욕장 밤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광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더 멋진 축제 2022년 도영해양보드 멋지게 만들어달라고 인사드릴 때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영신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께 고개수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복개 보내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박수에 왔습니다 박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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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구요 이 더운 날씨에 오늘 멋진 공연을 또 보기 위해서 함께 하셨을텐데 지금부터 우리 아리랑TV의 공개방송으로 테마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